제 13장, 크셰트라와 크셰트라즈나, 프라크리티 푸르사 요가,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 아르주나가 말했다. 무엇이 프라크리티와 푸르샤입니까? 무엇이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지식과 지식의 대상입니까? 그것에 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케샤바시여,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쿤티의 아들아, 이 몸을 들판이라고 부르며, 그것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를, 들판을 아는 자라고 현명한 사람들은 말했다. 나는 모든 몸에 있는 들판을 아는 자이다. 바라타족의 자손아, 진짜 지식은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 둘 다를 아는 것이다. 들어라, 그 들판은 무엇이며 성질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들판을 아는 자는 누구고, 그는 무슨 힘을 지니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설명하겠다. 현자들은 각기 다양한 여러 가지 창가로서 그것을 노래하였고, 또한 신에 대해 논리정연한 주장을 펼친 권위있는 브라마수트라의 구절에서도 그것을 찬양했다. 다섯 요소 나의 개념, 지성 열 개의 감각, 마음, 나타나지 않음, 그리고 다섯 가지 감각의 영역, 욕망, 혐오, 즐거움, 괴로움, 의식들, 고집 이것들이 그것의 다양한 변화와 함께 들판을 구성한다. 겸손, 정직, 비폭력, 인욕, 성실, 스승에 대한 공경, 순결, 굳건함, 극기, 강관의 대상에 대해 애착없음, 나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움, 악에 대한 통찰, 그리고 생, 노, 병, 사, 고통, 아들, 아내, 가족, 그리고 집에 대한 무집착과 무예착, 그리고 행운과 불운에서도 항상 흔들리지 않는 평등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 의도적인 고립추구, 세속의 일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 진화에 대한 지식의 꾸준한 추구, 앎의 목적에 대한 통찰, 이것을 참된 지식이라 하며 이와 다른 것을 무지라 한다. 나는 너에게 알려져야 하는 것을 가르치겠다. 그것을 앎으로써 너는 불사에 도달하게 되리라. 그것은 처음이 없는 치고의 브라마이며, 존재와 비존재 둘 다 초월한다. 그는 모든 곳에 손과 발이 있고, 모든 곳에 눈과 머리와 입이 있고, 모든 곳에 귀가 있다.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모든 세상에 거주한다. 그는 어떤 감각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모든 감각들의 작용을 통하여 빛나며, 집착함이 없으면서 모든 것을 유지하고 있고, 구나 너머에 있으면서 구나를 경험하고 있다. 모든 존재들의 외부에 있으면서 또 내부에 있고, 움직이지 않으면서 또 항상 움직인다. 그는 이해를 넘어선 미묘이며, 멀리 있으면서 가까운 곳보다 더 가까이 있다. 그는 나뉘어져 있지 않으면서, 분리된 육체들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는 모든 것들의 유지자이고, 먹어치우는 자이고, 창조하는 자이다. 그는 빛 중에 빛이고, 모든 어두움을 넘어선 이다. 그는 지식이며, 지식의 대상이고, 목적이며, 모든 사람의 가슴에 앉아 있는 이다. 간단하게 들판, 지식, 지식의 대상에 대해 말했다. 이것을 이해한 헌신자는 나의 상태에 도달한다. 프라크리티와 프루샤, 둘 다 처음이 없다. 프라크리티로부터 변화와 구나가 나온다. 프라크리티는 육체에서의 어떤 활동의 원인이고, 프루샤는 즐거움이나 고통 같은 어떤 느낌의 원인이다. 왜냐하면 프루샤는 프라크리티 안에 머물면서 프라크리티로부터 발생하는 구나를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 구나에 대한 집착이 선한 자궁이나 악한 자궁 속에 태어나도록 하는 원인이다. 지고자가 이 몸 안에 있을 때 그것을 목격자, 동의자, 유지자, 경험자, 위대한 주, 혹은 최고하라고 한다. 이와 같이 프라크리티와 프라크리티의 구나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프루샤를 아는 사람은 그가 어떤 길을 따르든 결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선정에 의해 자아 안에서 진화를 볼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은 지식의 요가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기심 없는 행위에 의해 진화를 볼 수 있다. 여전히 또 다른 이들은 이와 같이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서 숭배한다. 그들 또한 그들이 들은 것을 믿음으로써 죽음을 넘어선다. 바라타족의 으뜸가는 자야, 살아있든 살아있지 않든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것은 들판과 들판을 아는 자의 결합으로부터 존재 안으로 온다. 위대한 주는 모든 존재들 안에 평등하게 머물며, 모든 존재들이 죽을 때에도 죽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은 참으로 보는 사람이다. 모든 곳에서 위대한 주를 보는 사람은, 자아에 의해 진화를 해칠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리하여 최고의 목표에 이른다. 모든 행위는 단지 프라크리티에 의해 행해지며, 그러므로 진화를 비행이자라고 보는 사람은 참으로 보는 사람이다. 다양한 존재들이 하나로부터 나왔고, 그 하나가 그들의 근원이라고 보는 사람은 브라마에 이른다. 이 최고화는 시작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군화도 지니지 않는다. 쿤티의 아들아, 비록 몸 안에 머물지라도, 그는 행위하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일체에 편제하는 허공이 더럽혀지지 않듯이, 진화도 육체에 머무는 것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는다. 바라타의 아들아, 태양이 온 세상을 비추듯이, 들판의 주인은 들판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이와 같이 지혜의 눈으로, 들판을 아는 자가 어떻게 들판으로부터 구별하는지,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프라크리티로부터 해방되는지, 보는 사람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다.